네, 이번에는 조기준매니저 만나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이 시점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리뷰를 통해서 시장 점검부터 해볼 텐데 오늘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수요일장에 급등했던 종목이에요. 호재도 안고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우리넷 8월 22일에 저희가 편입했고요. 한 11% 수익을 기록했는데 호재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국내 최초로 보안기능확인서라는 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암호 관련해서 보안기능확인서를 받았다라는데 QENC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제가 우리넷을 추천드렸던 회사 중에서 양자암호에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 말씀드렸고 시총도 지금 천억이 안 되는 소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벌써 800억 매출의 영업이 200억 정도 나왔다. 올해 400억 정도 나오는데 그런 800억 매출의 영업이 400억.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잘 나온 회사치고는 너무 안 가지 않았나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차세대 국방광대역통합망 관련해서 장비 구축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유지부서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국내 최초로 양자암호 관련해서 보안기능확인서까지 받았다. 지금 윗고리를 달았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이 됐고 그만큼 정부에서도 인정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삼성전자에서 나온 출신들이 만든 보안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자암호든 다른 암호화 관련해서 실적과 그다음에 이런 앞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확인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조정받았을 때 윗고리를 달고 밀렸을 때 저점에서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 급등했는데 오늘 살짝 윗고리를 달고 있는 이 시점이 어쩌면 비중을 좀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다면 참고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특집으로 연이어서 바이오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다인입니다. 1만 8천 원 목표가 달성한 이후에 2만 5천 원 목표가를 이번 주에 제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2차 목표가였는데 기관이 5거래를 연속 담고 있어요. 글로벌 사업 호재 2연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겠죠? 이제 이게 바이오 액상세포 검사에서 블루잉 기술을 위해서 이제 이게 여성 경부왕 관련해서 거의 90% 정확도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로쇼에서 지금 현재 계약을 했다라고 독점 판매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올해 4분기부터 실자로 잡히고 내년에 이제 200억 정도의 매출에 1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바이오 주중에는 실적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꾸준히 우상해하고 있고 은봉이 없이 계속 양봉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제가 바이오 종목 중에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높은 게 많지 않은데 대주주 지분이 47%나 되고요. 부채 비율을 봤더니 없어요. 그냥 2.85로 잡혀 있거든요. 부채가 지금 현재 시총에 6천억 7천억인데 부채가 제로이고 유보율도 260% 되면서 참 바이오 주중의 재무제표도 우수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2만 5천원 충분히 2차 목표가 돌파할 것 같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 3천 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차 목표가 2만 5천원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양봉만 나온다고 말씀해 보셨는데 검색 한번 해보세요. 9월 25일을 제외하면 11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데 그 폭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바이오 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비만치료 쪽으로 가볼 텐데요. D&D 파마텍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요. 파트너사죠. 메세라의 훈풍이 좀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18%가량 수익 중이거든요. 그런데 D&D 파마텍이 이번 달에 가격대가 나왔는데 위고비 관련해서 30만 원대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수수료가 붙고 그러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텐데 37만 원인데 50만 원대 이하로 아마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위고비와 제파운드가 비만 관련해서 수혜주인데 거기에 여기는 경구형 오라링크 기술을 이용해서 경구형 비만치료제 기술을 개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8억 달러의 기술 이전 계약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사님이 이슬기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하는데 남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착각할 수도 있다고 치밀히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4만 5천 원까지 목효과 홀딩 전략 유지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8월에 편입했던 우리넷을 필두로 해서 또 다음 주에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제약바이오까지 종목 보유하고 있어서 추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11시 38분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공략을 좀 해볼게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먼저 섹터부터 공개해볼까요? 지금 금투세 유예했을 때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이 뭘까 그와 관련된 종목을 한번 말씀드렸고 그중에 저는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실적 발표도 있고 한 반도체인데 과연 너무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너무 못 가고 있고 시장이 못 가는 이유가 반도체가 안 가기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과연 이제 반도체가 올라갈지 그와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투세가 오늘 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 소리에 기구리는 정당이라 하면 유예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폐지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마 정당 입장도 있으니까 유예로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물론 이제 정당이성 그러니까 세금은 수익이 있는 데서 세금을 매겨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맞지만은 맞는 얘기지만은 중요한 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다 주식으로 해서 힘든 상황에서 굳이 금투세를 도입해서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도 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투세를 도입할 만큼 금융 선진국도 아니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리겠고 어느 정도의 세금을 모든 거에다가 도입을 할까 그게 당연성은 맞지만 그러면 그 외에도 전 모든 사업의 비즈니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다가 다 세금을 때린다고 하면 결코 경제가 화랑이 될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금투세 유예로 가장 수혜주의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너무 많이 낙폭화되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도 말씀했고 반도체에 관련해서 너무나 많이 빠졌고 그 과도한 하락이 단 3개월 만에 너무 많이 빠진 반도체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하이닉스나 필두로 삼성은자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업종은 삼성은자, 하이닉스, 한미, 삼성전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가 지금 한미반도체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기까지 공략주로서의 매력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4개 다 편입할 수는 없거든요 옥석가리기를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종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에 대한 매력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수요일에도 수출 지표 보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수출은 반도체에서 계속 오르막인데 주가는 내려가고 있어서 이 상반된 차트를 놓고 왜 이러는 걸까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과연 반도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지 주인공의 종목은 무엇일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는데요 삼성전자가 1년 8개월 만에 장중 5만 전자를 찍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5만 원 선에서는 적극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자리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되지 않나 눈 감고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 가격에서 더 빠질 수 있다 지금 현재 7월부터 시작해서 8만 발전해서 단기간에 30% 이상 하락을 한 주식이라고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 적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실적이 안 좋느냐 적자가 났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2분기에 6조 용도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10조가 넘어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지금 10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11조를 예상했는데 10조가 나왔다고 해서 시장에 매도, 쇠를 보고서를 낸다는 건 너무 과도한 거고요 모건 스탠디도 심지어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12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지만 삼성전자에서는 7만 6천 원 지금보다도 2, 30% 올라가는 가격대에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증권사가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지만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 그동안 하락했던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 엔케리드 청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56%대 외국인에서 지금 현재 53.7호까지 빠졌다라는 거죠 오늘 어제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엔화가 136엔, 137엔 때까지 올라가고 있고 또 범위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엔케리 청산은 없고 오늘도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만약 민주당에서 유예한다면 큰 슈퍼 개미들은 가장 확실한 많이 빠진 삼성전자를 무선적으로 매수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도 매수가 끝났고 개인들 매수가 들어올 거고 다음 주에 실적이 10조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PC용 SL들이 관련해서 새로운 최고 성능에 양산을 했다라고 보고서도, 뉴스도 나왔고 지금 4분기에 엔비디아 양 8단 HBM3 양산, 퀄 통과와 아마 양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라는 기술 격차가 전문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통과는 언제냐 못하는 게 아니고 언제냐 그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4분기 내에 되지 않을까 내년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이게 400조, 500조 시총에서 지금 현재 360조까지 빠졌다라고 하면 과도한 상황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45조까지 나올 수 있는 측면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물론 40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가총액을 커버하고도 남은 한건 PER이라든가 PBR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외국인 지민이 53%까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낙복과대 종목으로 이 주식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7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손절가를 5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7만 원까지는 기간 얼마나 봐야 될까요? 저는 실적 발표하고 이번 달 내로 7만 원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섹터를 공략했고요 한 4개 종목으로 압축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봐야 되는 종목은 삼성전자다 결론 도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매수하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 라인은 5만 원 기억해보겠습니다 참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반도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수출 지표가 분기 최대를 기록했고요 매니저님 말씀도 밸류에이션 대비 현 주가의 하락이 과도하다 그리고 금투세가 유예된다면 최대 수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오후에 금투세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 마감하고 3시 50분인데요 주제 먼저 공개해 주시죠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삼성전자 금투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제 쉬어가면 사야 될 게 변압계 관련 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자율주행주가 오늘은 조정이 거치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10일까지 재료가 있고 밑에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세론이 나왔을 때 사야 되는 게 자율주행 관련 주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율주행과 변압계 관련 주에 대해서 3시 50분에 조기 좀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유튜브 밴드라든가 텔레그램 쪽에서 자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자율주행이라던가 2차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로봇 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전망을 주셨고요 자율주행도 저희가 참고해서 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시 50분에 해당 내용 공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참석해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벌써 주말이 왔어요 어떻게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승 저희는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해 주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